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과학 다반사 촬영날 여기 와 계셨나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주체험한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요. 여기가 우주체험을 하려는 데예요. 아니 우주체험을 하려면 우주센터나 그런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방구소 우주체험할 거예요. 긴급속보입니다. 방구석 우주체험을 위한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지금 막 국제우주정거장과 도킹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공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국제우주정거장. 우와 여기 뭐야 지구도 보이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네. 알면서 뭘 그래. 자 이제 현민이가 우주에 왔는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뭐 밥부터 먹나? 첫 번째 우주인 음식. 뭘 준비한 거야 도대체? 그것은 바로. 이거 뭐야. 우주 비행사들을 위해서 개발한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게 아이스크림이라고요? 이야 역시 우주 음식은 다르네. 아이스크림?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주 음식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텐데 시식에는 저와 함께해준 셀레나 작가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나! 어서오세요 셀레나. 우주에서 우리 셀레나 작가와 함께하게 되네요. 1960년대에 개발됐다는 이 아이스크림. 우주에 가도 녹지 않도록 동결건조 처리가 되어 있다는데요. 자 이제 잡아보세요. 자. 어디 딸기맛 여기부터 한번 먹어볼까? 야 이렇게 식감이 아 머랭 쿠키 있죠? 머랭 쿠키 딱 그 느낌이야. 그리고 잠깐 처음 씹었을 때 달고나 그 바스러지는 느낌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 달고나 느낌이에요. 네. 셀레나는 어떤 맛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프리맛? 유? 약간 그런 가루의 텁텁함이 느껴지면서 되게 뒷맛이 개운하지 않아요. 힘들게 개발했지만 우주에 나간 건 딱 한 번뿐이라는 아이스크림. 그 이유는 먹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네요. 이걸 근데 우주비행사들이 드신다고? 뭐 이것만 해도 다른 것도 먹겠지? 다른 것도 다 이래? 사실 우주비행사들의 음식은 오랜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가가리는 튜브에 곱게 간 고기와 주스 등을 넣어 우주선에 탑승했는데요. 그 후 60년대까지 우주비행사들은 아이스크림처럼 동결건조된 음식이나 튜브형 음식들로 끼니를 떼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인들의 우주 체류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다양한 음식 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채소, 빵, 과일 등을 우주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동결건조나 진공포장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답니다. 나사에서 공개한 영상. 진공포장된 시금치를 정수기에 꽂고 버튼을 누르자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요. 물과 내용물을 잘 섞어주면 요리 끝! 이제 우아하게 먹으면 됩니다. 두 번째, 우주인 머리 감기. 물이 귀한 우주에서는 신는 것조차 평범할 수 없는데요. 최소한의 물을 사용해 머리를 적시고 특수 샴푸를 사용해 두피를 씻어냅니다. 이번엔 이 머리 감기 체험을 해볼 텐데요. 자, 이게 바로 우주인들이 사용한다는 우주인 샴푸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이제 지금부터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량의 물을 두피에 적셔줍니다. 아, 소량의 물? 아무래도 이제 우주다 보니까 물이 많이 필요는 없는 모양이에요. 좀 소량의 물이면 한...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두피만 좀... 이 정도면 적시면 돼? 자... 조금만... 조금만... 적셨어요? 자, 이렇게 적셨으면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샴푸를 머리에 이제 뿌려주시고 거품을 내듯이 문질러주시면 돼요. 아, 이거를 그냥 뿌리라고요? 네. 어디, 여기다? 네, 두피 쪽으로 내용물을 뿌려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주시면 됩니다. 그냥 비벼요? 네. 물 형태의 샴푸를 뿌리고 문지르자. 거품은 안 나는데? 납니다. 거품 나요? 오, 난다! 거품이 나! 그런데 비빌수록 점점 사라지는 거품? 이제 수건으로 닦아내시면 돼요. 아, 물로 안 닦고? 하하이, 뭔가 좀 찝찝하지만 수건으로 마무리. 자, 이러면 이제 머리 감은 게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쬐끔 물 묻혀가지고 두피 적셔놓고 쬐끔 어떤 거, 약품 발라가지고 좀 묻혔는데 어, 까마지는 건가 했는데 사라져버려. 네. 아니, 우주인들 이걸 그러면 저기 우주에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그럼 머리를 이렇게 감는다면 그분들 샤워도 이렇게? 샤워를 할 때도 물을 줄여야 하긴 마찬가지. 우주비행사들은 특수 재질로 만든 수건에 세척제를 바른 뒤 온몸을 닦아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포기엔 살짝 기름찍하지만 우주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적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네요. 세 번째 우주 소리 듣기. 자, 이제 먹는 거 했고 씻는 거 했고 뭐 이제는 그러면 뭐 자면 되는 거예요? 우주인들 일화 시간에 다양한 실험을 진행한대요. 실험? 내가 무슨 실험을 할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우주의 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우주의 소리요? 어? 우주는 공기가 없어서 소리를 못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주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소리는 진동을 전달해줄 매질이 필요한데요. 지구에서는 공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진동을 전달할 수 없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파동들이 플라즈마에 의해 관측장비에 기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들어볼 소리는 관측장비에 기록된 파동을 소리로 변환한 것입니다. 자, 선배님 먼저 태양의 소리예요. 자, 태양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먼저 태양, 선. 잠깐만, 이게 태양의 소리라고? 어때요, 들으니까? 약간 지지직대는 소리? 지지직... 막 이런 소리고 계속 듣고 있으면 약간 거슬리는 약간 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리예요. 아, 이게 태양의 소리구나. 이 소리는 나사와 유럽 우주국에 의해 기록되었고 스탠퍼드 대학의 물리학 연구소에서 소리로 변환되었는데요. 오래 듣고 있으면 사람에 따라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목성의 소리입니다. 2016년 8월 27일 나사의 준호 탐사선이 목성의 극지방에 접근해 녹음한 목성 오로라의 소리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기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공포영화 약간 BGM 느낌? 약간 음산해. 사람 보면 막 차가워, 추워지는 느낌? 으스스한 느낌.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목성은. 자, 선배님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소리를 다 들어봤잖아요. 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와우. 총 세 가지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 이 중에서 지구의 소리를 좀 찾아주시면 돼요. 아, 셋 중에 하나만 지구의 소리예요? 네네네. 오케이. 한번 제가 그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시죠. 지구의 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어떤 게 지구의 소리일까요? 제가 우선 들어봤을 때 3번, 3번, 3번. 들었을 때 아마존 숲속에서 나올 것 같은 소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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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랬거든? 그래서 약간 새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럼 정답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기괴한 소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의 소리인데요. 가니메데는 지구의 달처럼 목성을 공존하고 있는 위성으로 거의 행성 수준의 크기인 만큼 웅장하면서도 기괴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천황성. 평균 기온이 영하 218도인 만큼 왠지 아우 차가운 느낌. 세 번째가 바로 정답, 지구였습니다. 이 소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고에너지 입자고리에서 나는 소린데요. 마치 새들의 지저균 같다고 해서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합창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제가 이 방구석에서 우주임 체험을 짧게나와 해봤죠. 먹고, 씻고, 듣고 해보았는데 해보니까 조금이나마 그래도 우리 우주 비행사님들의 어떤 노고를 좀 느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우주여행을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우주인 체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현빈이는 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